잘했어요. 근데 그런데에서 조금 더 뜸을 들여도 돼요. 보면은 대부분 뜸을 너무 짧게 들여. 아 그 맨땅이 힘든 것 같아요. 포즈. 저는 인어에서부터 아웃톱까지 성렴한 남성 전문 디자이너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쇼호스트라는 꿈을 꾸고 있네요. 그걸 왜 못 참지 1, 2초를. 그런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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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문 디자이너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쇼호스트라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. 너무 빨라. 실제로 감정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라는 거에서 나 잘나가던 사람이야. 남성 전문 디자이너였어라고 얘기를 했어. 그런데. 지금은 다른 일하고 있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뒤에 넘어가는 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있네요. 반전. 난 이걸 버리고 일로 왔습니다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생각을 해봐. 내가 잘나가던 거 버리고 왔어.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제는 쇼호스트에요. 이렇게 얘기할까? 그런데 이제는 쇼호스트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이게 지금까지 잘나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부터 꿈을 꾸는 이게 나에게 더 중요하다가 되는 거잖아. 그렇죠? 네. 그러면 이제는ccould이 소성이 있어요. 네. 네. 네.